집단 항명 혐의로 지금 잡혀들어가게 생긴 박정은 대령 이야기입니다 오늘 군검찰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은 대령은 자기한테 덮쉬어진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 군검찰한테 수사를 받지 않겠다 제3의 기관에게 수사를 받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군검찰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한 겁니다 박정은 대령한테는 집단 항명 수계라고 하는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명령을 내렸는데 집단적으로 항명을 해서 군의 어떤 명령 체계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수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범죄는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박정이나 김종필에게 적용돼야 될 범죄죠 그런데 박정은 대령한테 덮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MP들도 집단적으로 이 항명에 동조를 했는가 그래서 실제로 진짜 국방부라든가 해병 1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자들한테 들이받았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박정은 대령이 한 일은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를 수사가 다 끝나가면 경찰한테 이첩을 해야 되니까 이첩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결제를 다 해줬어요 국방부 장관이 결제까지 끝났다고 그리고 이첩을 하니까 이첩이 되는 거지 결제를 끝내지도 않고 이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갑자기 이첩한 뒤에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내놔라고 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요청을 합니다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를 다시 캔슬시켜가지고 경찰로 이첩한 걸 다시 회수해버려요 그래놓고 지금 박정은 대령을 집단 항명 수계로 잡아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오늘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는 아침햇발 등을 통해가지고 윤석열과 박정은의 공통점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댓글 수사 상관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댓글 수사를 진행을 시켜서 그래서 항명이 된 그런 윤석열 그리고 지금 박정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 박정은 대령은요 억울하게 죽은 최일병의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유 그 공적인 책물을 가지고 항명을 한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이 댓글 수사를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댓글 조작의 어떤 공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요 박근혜 발목을 잡기 위한 족쇄를 채우기 위한 캐비넷에 서류를 넣기 위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전에도 윤석열을 항명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그런데 그때도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서 항명을 했어요 그들의 이권과 그들의 조직의 운신을 위해서 항명을 했어요 이건 깡패입니다 조폭이에요 그거를 공적 명분으로 포장을 했고 그것에 속았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때 당시에 그 포장돼 있는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됩니다 그런데 박정원 대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원 대령은 자기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의 운신을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최일병이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국정원 댓글 수사 댓글 조작 수사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관계입니까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관계고 사정기관들끼리의 알력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중에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특수부와 국정원이 정보를 놓고 누가 핵심적 해괴물을 지느냐를 갖고 늘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원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을 수술하는 거 그러니 탐이 낫겠죠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공적 마인드가 있습니까 솔직히 야 내가 좀 더 권력을 잡으려면 저 국정원은 언젠가 한번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캐비닛에 좀 서류 좀 쌓아놓자 어이 쉐리들 내가 한번 잡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위에서 막아 그런데 막는 자들이 내 계통이 아니야 윤석열 사단이라고 포장되는 박영수 윤석열 김기동 이쪽으로 오는 사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들이받은 거예요 오히려 박정원 대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정원 대령을 이렇게 무리하게 집어쳐 넣으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면 이 압력의 뿌리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놀랍게도 김태효 지금 안보실 차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현재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이 셋은 MB 정부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핵심적인 MB 사단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병 1사단장이 어떤 걸 지시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면서 이 일병들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본격적인 생존훈련이나 실존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도 과업에 포함된다고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데 있어서 물 속으로 장병들을 투입시키라고 7월 18일 현장을 찾아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18일 현장을 찾아서 직접 물 속에 애들 집어넣어! 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세월호 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지시 정도가 아닙니다 물 속에 쳐넣어! 라고 지시를 했다고요 해병대 1사단장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 속에서 탐침복만 들고 작업 중인 해병대원의 사진들을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라고 독려했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이 사진을 받아보기 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빨간 티가 드러나게끔 다 복장을 착용시키고 집어넣어라 그러면 구명조끼는요?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집니다 최상병 순진 해병 1사단 투입 병력에 구명조끼 두 번씩 조다 남았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최상병이 순진 해병 1사단 조사를 해봤더니 투입 병력에게 구명조끼를 두 개씩 줘도 남았다 그런데 안 줬다 왜? 사단장이 사진에 잘 나오게 빨간 조끼 입은 해병 1사단이 사진에 잘 나오게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아닙니까? 사단장이 다녀간 직후 11포병대대장 지금 여기 최일병은 포병이었어요 포병 그런데 이 포병대대장이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포병대대장은 7포병대대장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장병들을 물속에 들여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뭐러냐? 정신 차려! 지금 복장통일 안 하고 위에서 난린데! 이러면서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군화를 신겨야 된다고 건의를 했던 간부를 묵살하고 장화 신기고 빨간 티 입히고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가증스러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최상병이죠 수사 외압설에 가짜뉴스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해병대 1수사단장이 MB대 청와대에서 일한 자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다 MB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제대로 줄을 잘 서야지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나는 내 부하들을 개들이처럼 부려야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악귀 들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은 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보고서를 요구했다는 게 지금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수사보고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한 이후에 이첩한 것이 그것이 항명입니까? 우리는 이런 분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분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개탄스러운 일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김홍일이라고 하는 검찰의 조작전문검사가 여기 들어가 있죠 대장동에도 연루되어 있는 인권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미리부터 파견돼서 전현이를 괴롭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청담동 제보자의 공익제보자 지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뤄지다가 좌절됩니다 이 상황에서 공적 시스템으로 박정훈 대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속에서 오로지 진실 하나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양심 있는 군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더 승진해서 해병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면 아마도 해병대도 지금처럼 마초적인 그런 힘과시만이 해병대의 정체성인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겁니다